에디만 조금 대충 뛰어볼만한게 뭐가 있으려나잉 아.. 이거밖에 없네.. 살짝 옵션 하나만.. 아.. 괜히 했어.. 아.. 후에 밀려온다.. 아.. 괜히 했네.. 아.. 후에 밀려온다.. 아.. 개 안나오네.. 아니 쿨감 1초 왜 이렇게 안나오냐? 아니 쿨감 1초가 원래 이렇게 안나오나? 아니 쿨감 1초가 원래 이렇게 안나오는 옵션인가? 아니 이건 아닌데.. 20만원인데? 아.. 아.. 스펙 업! 쿨감 1초 원래 럭심욕이었는데 흐흐흐흐흐흐흐 개쓰고 개망인데? 어... 어디서 평균 희기를 좀 찾고 싶은데 그런 거 없나...? 폴리쇼에다 돈 없는데 아 두 줄 뜨면 멈춰놔야 되겠다 아 돈 이렇게 막 쓰면 안되는데 다른거부터 맞추고나서 차츰 전진해갔나 할거 많은데 아 스펙업 스펙업 하긴 했네 아 시상래 결국에 가야되는데 아 스펙업을 스펙업을 하긴 했는데 놀시비 두개 맞추고 파풀 맞추고 아 근데 템 거의 다 맞췄다 이제 다 맞췄어 이거 세개만 사면 돼 그럼 끝 아닌가요? 나머지 에디셔널 큐브 같은데 30% 30% 30% 30% 30%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고 얼장사고 눈장사고 놀시비 뺀 던 던 싸고 아 올 30% 하긴 한거 같은데 그치 나머지 템 맞추고 무기 마무리하고 하면 되겠다 오케이 뭐 소소한 스펙업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